알았다. 왜 근질거리는 건지. 아직 버스도 안 다닐 텐데. 빨리 출근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려가지고. 야 이런 우연을 보았나. 나 원래 이 시간에 그 자전거 타러 가는 거 알죠 아줌마? 네? 전혀 몰랐는데. 자 내려갑니다. 우리 아줌마한테 술 먹였어? 어? 아줌마다. 누가 열일곱이래. 서른. 이 타이밍이 아는 척하면 몹시베리만치 창피하겠구만. 소음 왜 이래요? 아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일하다 살짝 긁혔어요. 약. 약 어디 있어 약. 아 진짜 바이올린 한 사람 손에. 아줌마 약이요.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아요. 나 목표가 생겼어. 이번 전국대회 꼭 우승할 거야. 그래서. 제일 멋진 순간에 아줌마한테 고백할 거야. 무조건 전진. 돈 싱크 빌. 오늘 싱글 스컬 최고 기록 찍었다. 오! 흑찬! 웃음하겠는데! 아줌마가 왜 방을 구해요? 약속했던 한 달 됐으니까 나갈 준비해야죠. 찬희 학생 얘기 좀 하고 싶은데. 그 말 기억나요? 저기 아줌마. 세상에 아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랬죠? 근데 이제 한 명은 있는 거예요. 나 이제 나 아는 사람이에요. 나 그 말 덕분에 버텼어요. 깨어나서 처음 사귄 친구가 찬희 학생이라 다행이에요. 고마워요. 또 볼 건데 뭘 우냐? 아줌마 그럼 잘 가고 금방 또 봐요. 안 되겠어. 쿨한 척 못하겠어. 이거 비상약이거든요. 이거는 머리 아플 때 코 감기 목 감기. 이거 상처 연구. 가자마자 현관비 좀 바꿔요. 책을 꼭 잠그고 밥 잘 챙겨 먹고. 진짜 아줌마예요? 진짜 다시 온 거예요? 우와 잘 왔어요 아줌마. 제가 선생님보다 좀 짧게 하는 것 같아서요. 얼음이 뿜뿜 계단 누님 어른은 어른이구나. 왜 웃어요? 여기 뭐 묻었어요. 뭘 그렇게 묻히고 먹었어요 애기같이. 뭘 그렇게 묻히고 먹었어요 애기같이 같이. 아저씨 껌 밟았는데요. 뭐?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아저씨? 그래 나 아저씨같이 나이 들어 보이지? 천이 학생. 오 근데 오늘 딴 사람 같아요 되게 근사해요. 에이 무센지. 완전 커플로 보이겠지? 누가 연한살 차이로 봐. 다들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아주 난리일 거다. 학생 카드 떨어뜨렸는데? 아 이거 제 거 아닌데요. 그럼 누님이 흘리셨나? 국제대회도 프로팀에서 준비하는 게 훨씬 빠를 거고 선수로서 빨리 성장하려면 어른 세계로 들어와서 훈련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. 나 개인전에서 1등 하면 그날 같이 놀아요 나랑. 당연하죠. 다 같이 말고 우리 둘만요. 놀아요. 그날은 우리 둘만 놀아요. 밖에서. 그래요.